안녕하세요 펭귄펭귄 채널의 펭귄펭귄입니다 네 바이킬머라는 배우 아시나요? 네 이 그 배우가 이제 젊었을 때 모습인데요 네 이건 탑건이죠 탑건의 한 장면인데 같이 이제 보면은 탐크루즈랑 같이 나오죠 네 그죠? 탐크루즈도 엄청 젊을 때고 네 지금 보면은 친딸이랑 같이 어떤 영화를 찍었어요 네 친딸 이름이 되게 좀 우리 눈에는 좀 네 메르세데스거든요 그러니까 mercedes라고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차 중에 독일차 벤츠라고 하잖아요 메르세디스 벤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벤츠 BMW 이렇게 얘기할 때 벤츠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벤츠라고 하지 않고 mercedes라고 얘기를 해요 네 좀 다르죠? 일단 한번 볼게요 네 들어봐요 같이 배트맨 탑건에 나온 바이킬머데 이제 다시 돌아왔다 이제 그 말인데 네 근데 굉장히 좀 특별한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가 86년도였대요 탑건이 나왔을 때 이제 네 이제 지금은 좀 나이가 들었죠 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그 잠깐 뭐라 그러지 그치 이게 지금 보니까는 구강암에 걸렸었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지금 괜찮아졌고 어 그러고 나서 지금 구강암이다 보니까 이제 말하는 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네 일단 같이 볼까요?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가 좀 힘들다라고 지금 이분이 말씀을 하시죠 좀 볼게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딸과 함께 어떤 영화를 찍었다는 거죠 네 굉장히 강한 역할이죠 전때는 네 탑크루즈가 좀 귀여워 보이네요 같이 있으니까 물론 역할인 거겠지만 네 이제 페이덜트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일단 말하는 거 나오죠 네 I got you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말하는 거 볼까요? 네 일단 말하는 거 볼까요? I'm really glad. I feel a lot better than I sound 나 지금 말하는 거 보다 들리는 거 보다 훨씬 더 잘 지내고 있구나 상세가 괜찮다 그러면서 멋쩍게 웃네요 그쵸 그래도 이제 이게 챌린지죠 사실은 배우는 발음도 정확해야 되고 그쵸 근데... This latest movie he has a very special co-star 28-year-old Mercedes 네 Mercedes라고 딸이랑 같이 이제 영화를 찍은 거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그 대단한 이제 굉장히 젊었을 때 엄청 큰 배우였고 세계적인 헐리우드 스타였는데 그러다가 구강암이라고 사실 배우로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쵸 발음도 그렇고 말이 힘드니까 네 배우는 말로서 전달을 하고 그러는 건데 어쨌거나 근데 지금 그걸 이겨내고 또 이렇게 멋있게 딸이랑 같이 또 어떤 영화를 찍고 이게 굉장히 좀 네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 배우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그냥 굉장히 멋있는 네 사람들의 메시지도 보면 굉장히 이제 격려하고 멋있다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펭귄펭귄이었고요 그럼 안녕할게요 오늘은 영화 네 새로운 영화 언제 나올 8월 말에 나온다 그랬나 근데 아무튼 페이 덜트라고 발키머가 딸과 같이 나온 영화 구강암을 네 이겨내고 나온 배우의 어떤 새로운 작품 네 그럼 안녕할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have a good one 안녕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